꼬만 할매찾기와 보물찾기 이게 첫번째 에탄올까진 다 깰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가는길에 여기 먼저 지켜야겠다 지나가야겠다 그러면은 지금 특성이 다섯개 용병 살리고 아 샷건맨 소환할까 돌격병 저격수 나에게는 조용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오오 가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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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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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이 좀 그런데? 이 할매 말이 너무 말씀이 지나치시네 노상강도 불량매놈들을 혼내줄 협력자를 찾는다면 난 관심이 있어 하지만 공짜로 도와줄 수는 없어 그 마닥에 실력 연마를 위한 사격장을 만들어 줬지 거기서 실력을 보여줘 난 또 총 쏘는 거에 자신 있지 나만 믿어 뭐라고? 헬멧 쏘기? 또 어딨어? 하나 어딨어? 두 개 남았네? 여긴가? 아 가리고 있네 나와 이씨 안돼 안 보인다니까 어? 뒤에 있는 거 아니여? 아 얘가 또 가리고 있는 거 아냐? 어? 다시 다시 하메 하메 다시 다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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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t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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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있었구만 이제야 하지 2nd roun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토끼 어딨어 나 난 나무에 매달려있는 거미의 먹이가 되겠지만 네 사격 솜씨는 정말 훌륭해 나만 깰 수 있는 뭔가를 권해주겠어 저장구로 올라가면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는 있어 물론 신발 밑창은 갖고 올라가라고 저장구 저 위에 말하는 거구나 저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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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맞네 클라플링 여기는 남편이 있었다 있었던 것 같다 딸이었던가 손녀였던가 총 쏘는 법을 가르쳤다 그레이스였나 아 조지 꼬마였다 일기도 열심히 쓰셨었네 아 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 할머니 뭐야? 할머니 올라오고 있었네? 아이 말하지 난 할머니 때문에 내려왔잖아 그리고 불꽃이 너무 강렬하면 산불이 일어나는 법이야 풍선과 헬멧은 반격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틀릴거야 자 마포기로 이것부터 아군가 대화하기 아군 어딨어? 공격을 받고 살아남기? 아니 와.. 실화야 이거? 아군 그래 너만 믿는다 야 이거 어딨어? 아래서 올라오나?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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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아군 이 섬 raises 이 갓은 지구의 젠장과 한다는 것 같다. 그 갓의 나의 갓에... 오, gracious! 아, 갓, 갓! 갓, 갓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렇지 아 할매 이제 그만합시다 진짜 할매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어린애같은 장난 그만하자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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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어 아 아 아 아 아 뭐하냐 얘 안 도와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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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방금 잡았잖아! 현명이 말 진짜 많네 오케이! 나이스! 깼어 깼어 용병 우리 할머니 드디어 용병 됐어요 할머니 드디어 용병 됐어요